황후가 경찰서에서 탈주했다. 황후는 더 이상 황후가 아니다. 범죄자일 뿐이다. 만에 하나 궁에 들어왔을 땐 발견하는 즉시. 사살해도 좋다. 형 어떻게 쓰자. 폐하. 방금 황제전에 누군가 잠입하는 게 보안팀 CCTV에 잡혔답니다. 경우대 전체에 비상여고 발령하고 궁의 모든 문을 폐사하라. 뭐하고 있어? 빨리 움직여. 빨리 움직여. 어떻게 된 거야? 분명히 있어요. 저게. 한글자막 by 한효정